너도 뒤라서 와 괴롭다 와 이거 바퀴가 구르기는 구르는 거가 이거 으아잇 네 저거 저거요 노래에나 들어야지 와아 와 진짜 생각도 못했다 뭐 1등이네요 멋있어 에에에에에에 아직 시 이제 시작인데요 시작이 반이죠 끝났네 이런데 신님 따라와봐요 그렇게 따라오겠어요 아 드라이빙 밀린다 밀려 테클릭이 밀린다 이거 쭉쭉 밀린다 이런데 못잡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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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코는 하나 돌때만 와 여기가 문젠데 여기가 아휴 휘청휘청휘청휘청 어떻게 해 에이 점점 벌어질게요 랩당 한 1초씩 벌어질겠다 이거 톤하나 돌 때마다 그림자만 보이려면 됩니다. 1등 추가 보입니다. 5월에 왕궁왕전 같은거 사야되는거 아니에요? 근데 하시는 분들 또 모카님이나 오시면 또 할 때마다 1등을 하시니까 하시기만 하면 1등을 하시는구나 하시기만 하면 1등을 하시는구나 신비안님이 그나마 제일 어 신비안님 빠르죠 네 신비안님이 제일 등급하고 아 근데 신비안님도 제과에요 제과 배틀은 야 저처럼 같은 사람 저만큼 하더라구요 배틀은 아 이거 안보인다 이제 신조님꺼 재미없다 버릇도 안보인다 뭐야 쟤 베르나리스 엘 쟤는 누구죠? 아 자꾸 털리네 베르나리스 엘 다 따라오셨다 아 아 아 둘 다 희뜩했어 아 아 아 이거 쩌리배틀 아 이거 쩌리배틀 아 이거 둘 다 희뜩했으면 좋겠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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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제어 안되고 한 대를 술려다가 걸렸어 걸렸어 아 계속 걸렸어 멘탈 어쩔 수 없죠 저 실력이 저런거 오 요것도 뭔가 왔다 두라 날림 추월하나요 슬립하고 일단 따르면 가야되는데 앞차 실수를 유도를 해야되겠죠 앞차 초코넛 많이 벗어나면 인으로 인을 줄이면 추월할수도 있는 공이 나올거에요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막았다 뒷차가 너무 막았다 이거는 뒷차가 그만큼 부착이 났는지 모르게 너무 막았어 이거 아 근데 좀 앞차는 누구야 좀 과잉하게 막았는데 아 칼론수님이네 그럴수도 있지 두라 날림이 흑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 기에 있어 열정한거 병암은 그 때문에 요거는 좀 봐도 좀 인식한게 나올거 같네요 이거 앞에 빽맞춰줘요 요거 아 요거 접 이렇게 들어가면 안되는데 라인이 안될까 음 휴대학교 휴대학교 요거 휴대전 요거 아 미치겠네 스킬이 있으면 여기도 좀 더 두툼일거에요 바둑끼부 칼론수님보다 조금 더 잘 달린거 같죠 조금 더 거리는 좁은거 같은데 아 휴대학교 휴대학교 마지막 코너 마지막 코너 여기만 잘 돌면 어 신저님 다 따라오셨다 공원에서 붙어갈 수 있어요 아 벌어진다 벌어진다 이 칼론수님은 잘 탔다 상대방 실수 안하면 추월해도 힘들겠네요 이거는 야 이거 완전히 잘못하네 이거 너무 쉽게 타는데 아 이거 칼론수님 실수했어 이거 빨리 가다 올린다 실수했어 어 스킬이 못났는데 아 아 스킬 아 에이 마니카 이거 힘들 이건 힘들어 마니카 아 크게 도네요 크게 도네요 이거 이거 오히려 기차인데 이거 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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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예 멀어졌고 아 힘들어 아깝습니다 제르시아님 한번 실수하면 여러분 계속 실수하려고 마련이거든요 분명히 따라만 가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잠깐 생각났네요 도라님 도라님 1등 맞으시죠? 신조님이 다 따라오셨어요 네 에이 뭐 잡을 각이 아닌데요 그 거리가 맞은거구나 아니 오오 어 와 아